안녕하세요. 긴 역사를 자랑하는 럭셔리 샴페인이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릴린 먼류의 샴페인 파이퍼 하이직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파인 라이닝 한식당 비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체나의 지배인 노태정 소물리에입니다. 비체나는 한국의 전통적인 요리와 조리 방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미쉐린 원스타 파인 라이닝으로 같은 것을 달리 보고 다른 것을 같이 본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노력합니다. 정강식 총괄 셰프의 정갈한 한식 요리에 노태정 소물리에가 제안하는 특별한 샴페인 페어링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 비체나는 섬세하고 꿈이 없는 순수함 안에 젊음과 풍요로움이 공존하며 무한한 성장을 예측하게 하는 파이퍼 하이직의 최상급 기배이자 세계 최고의 샴페인 1위에 빛나눌 레어 2008 빈티지를 런칭하고 이를 기념해 레어 2008 스페셜 패키지를 선보입니다. 무한한 에너지를 품은 최고의 빈티지 레어 2008을 비롯한 파이퍼 하이직의 모든 라인업을 비체나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식당 비체나에서 럭셔리의 정수 파이퍼 하이직을 경험해 보십시오. 파이퍼 하이직 에센셜은 4년 숙성으로 꾸미지 않은 매력을 선보이며 2017 디켄터 베스트 넌 빈티지 쌍파뉴로 뽑힐 정도로 우수한 샴페인으로서 밝은 금빛 색상을 띄며 와인 표면 피어오르는 정교한 버블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아몬드와 베리류의 과일 아로마들이 긴 여운으로서 남는 샴페인입니다. 파이퍼 하이직 끼베브리는 칸 영화제 공식 샴페인으로 2015년 파인 쌍파뉴 매거진에서 넘버원 베스트 넌 빈티지 샴페인으로 선정된 샴페인입니다. 서양배, 붉은 사과 등 과일향과 시트러스함이 피니시에 남으며 좋은 밸런스가 느껴지는 샴페인입니다. 파이퍼 하이지 2012 빈티지는 2015년 디켄터에서 더 35 베스트 와인스 오브 더 월드에 선정된 유일한 샴페인으로 연한 녹색이 감도는 반짝이는 황금빛을 띄며 섬세하고도 가벼운 버블이 지속적으로 피어오릅니다. 말린 살구, 산딸기와 같은 작은 베리류의 과일향과 구운 아몬드향이 조합을 이루며 벨벳과 같은 부드러움이 느껴지고 긴 여운을 남기는 샴페인입니다. 파이퍼 하이징 로제 소바주는 화려한 로제 빛과 살아있는 듯한 와일드한 느낌이 인상적인 샴페인입니다. 잘 익은 레드베리의 향이 풍부하며 시트러스한 과일향이 더해져 좋은 구조감을 느낄 수 있고요. 피니쉬에 약간의 파프리카와 샤프란의 향이 더해져 한 번 맛보면 잊지 못할 샴페인입니다. 비체나에서는 이번 갈라 행사의 주인공인 레어 2008 빈티지와 특별한 페어링을 하기 위한 스페셜 메뉴로서 킹크랩을 선보입니다. 킹크랩을 비체나 특제 욱스에서 통으로 쪄낸 뒤 게살을 발라내어 그 어떤 양념도 가미하지 않은 순수한 상태에서 이번 갈라디나의 주인공인 레어 2008을 매칭시켰습니다. 부드러운 게살 식감은 레어의 섬세한 버블과 잘 어우러지고 비체나 특제 욱스의 맛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킹크랩 본연의 풍미를 샴페인의 우아한 미네랄과 복합미가 감칠맛으로 순화시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식당 비체나에서 럭셔리의 정수 파이파 이직을 경험해 보십시오.